자 안녕하세요 4월 8일날 시험 봤던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고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직 강의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차후에 볼 시험 지방지 대비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문제 그래서 이 국가직을 잘 분석하고 9급 지방직에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총평과 강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난이도부터 얘기할게요 난이도는 꽤 쉬웠습니다 최근 2021년, 2022년 국가직 지방직 문제들이 한국사는 되게 평야하게 나왔어요 2021년 국가직은 그래도 발행문제라든지 지도문제가 약간 어려웠다고 치지만 그거 외에는 그래도 2021년 국가직 지방직, 2022년 국가직 지방직 평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국가직도 평야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쉬웠다 왜 그러냐 일단 상급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상급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보통 중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냥 상중하로 나면 하급 문제가 10개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상급 문제는 거의 없고 하급 문제가 반 이상이에요 그럼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건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단순한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흥성대원군이 비변사를 날렸다 이건 기본적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대동법의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서의의 강동 6조 그 다음에 신돈의 전민변정도가 그리고 사료 문제가 평상시보다는 좀 적었는데 어려운 사료를 뜻하면서도 굉장히 사료 해석이 쉬운 게 대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4개 조목의 홍범 이런 사료인데 되게 어려운 처음엔 딱 보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14개 조의 홍범 그럼 홍범 14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맞출 수 있는 사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쉬운 편이었고 최상급이야 뭐 상급 최상급이야 실수 하나 했다 치더라도 95점 이상이었을 거고 최상급은 그리고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그래도 합격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비중 출제비중은 전근대사가 12문제 근현대사가 8문제예요 그래서 꽤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근현대사가 한 6, 7문제 정도 되는데 이번에 8문제예요 그래서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졌다 난이도는 쉬웠고 근현대사 비중은 높아졌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총평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혹시라도 여기에 포인트를 체크 잘 몰랐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냥 순서도 똑같아요 그냥 문제에 선사시대 그냥 딱 나오죠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는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미송인식토기, 팽이형토기, 붉은간토기 당연히 이건 청동기죠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그리고 붉은간토기 나중에 언제 붉은간토기를 썼더니 어떻게 됐다? 나중에 들어줬다 그래서 한마디로 검은간토기 이건 철기시대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토기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냥 미송인식토기 팽이형토기 이건 민무늬토기 한 종류고 그 다음에 붉은간토기 그러면 이건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이고 비파형동검이 사용되었다 청동기죠 답은 1번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비파형동검이 사용되었다 오수전동화폐화 사용되었다 철기시대죠 아슐리안형 주먹돕기 구석기죠 그리고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여러분들 철이라고 나오잖아요 철기시대고 그리고 삼한중 변환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은 가볍게 난이도는 합니다 2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왕이 사냥을 갔다가 길가에 앉아 오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에 부마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나의 체로다 그래서 국식을 구워주고 10월에 사원케 하라 여러분들 근데 이 사료는 가끔 나오는 사료예요 근데 이 사료를 몰라도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구율제도인데 진대법일까? 뭐 의창일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보기를 봅시다 낭랑군을 축출했다 진대법을 신했다 백제층을 전사했다 영랑이란 독자적인 연호사했다 다 고구려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고구려의 진대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대법은 고구 천왕이죠 자 낭랑군을 축출했다 자 미천왕 4세기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낭랑은 한나가 세운 거다 귀한 낭랑 미천 낭랑 미천 낭랑 그래서 미천왕 지겹게 얘기했고 진대법은 탑은 2번이죠 고국천왕 백제의 침으로 전사했다 근 고국원왕 그러니까 백제 근천왕한테 백제 근천왕이 침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죠 영랑이란 독자적 연호사했다 광교토대왕 다 고구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놀랍게시리 보기가 쉬웠어요 고구려구 아예 진대법에 딱 놔버리잖아요 답은 2번이다 이것도 난이도 하고요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도니 여러분들 이 사료가 너무 배려심이 많아 여러분들이 못 맞출까봐 최대한 히트를 줘요 여기 써있잖아 신돈 도감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국민왕 때 신돈의 전민변정 도감 아니 이것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업 때 지겹게 얘기했잖아요 전민변정도가 뭐냐 도감은 임시관청이죠 특수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관청 팟전 백성민 바별정 한마디로 억울하게 빼앗긴 빼앗은 토지나 저기 억울하게 노비된 자들을 바르게 되돌려라 변화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런 관청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건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문세족들이 이제 노비로 만든 이런 백성들 이런 걸 바르게 다시 되돌리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그냥 답이 너무 쉽더라고요 자 불법적으로 점현 토지와 노비를 조사했다 당연하죠 이게 답이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주는 문제예요 그냥 전 변정도 겪고 난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1, 2, 3번이 쉬울까 자 그래서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인물을 관청 담당하였다 이건 뭐 경시서고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거는 고려시대의 3사죠 그리고 답이 3번이고 전민변정도가 이거는 여러분들 녹과전을 지급한 거 이거 공민왕 때거든요 이거는 원간석기 시작할 때예요 개경환도 1271년 원종 때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이 너무 쉽다 신돈 도감 전민변정도가 불법적으로 전민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했다 끝났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한국사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이게 그냥 압권인데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만일 여진을 내쫓고 옛 땅을 되찾아 성벌을 쌓고 도통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유명한 서희의 강동 6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 영토가 여기 대동강조에다가 태조왕건대 청천강가에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땅을 거란한테 받아요 근데 여기 무슨 족이 흩어져서 사는 데냐 여진족이 흩어져서 사는 데 여진족 그러니까 이때 서희 이건 워낙 유명한 사료이기 때문에 서희는 우리 고려는 거란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근데 중간에 여진이 있어갖고 얘네들 때문에 교류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땅에 어 이제 여진을 좀 몰아내고 도로를 깔면 우리가 거란이랑 맨날 우린 거란이랑 계속 교류할 거다 이 얘기를 했더니 거란이 덥서 이걸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백두산이 있고 이쪽이 압록강 이잖아요 그래서 압록강 자 여긴 동쪽 여긴 서쪽 동쪽에 여섯 개의 주를 얻어요 이게 강동 육주지 뭐 자 누가 말을 잘했다 서희 거란 1차 침략 때 소선령과 단판을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 사료로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이건 기본 사료고 그래서 강동 육주 이거는 목종을 패이한 게 강조죠 강조의 정변 이이고 이건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다음에 이건 융관이죠 그리고 이게 서희 답은 4번 저번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장수왕은 남진정치의 일환으로 이것으로 수도 옮겼다 평양이죠 평양 평양천도 장수왕 때 남진정치의 그리고 묘천 이것으로 수도 옮길 것을 주장했다 고려시대에는 여기가 서경이었죠 그러니까 현재의 평양 자 여러분들 현재의 평양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한양이고 여기가 지금의 서울이고 여기가 개성 정도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쌍성총과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우리가 평안도라 그래요 근데 쌍성총과 설치된 지역은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함경도 쪽이고 일본은 말이 안 된다 망이 망소영자 반란 공주명악소에서 일으켰다 했잖아요 지금의 공주지방 말이 안 되죠 제너럴 쇼모노가 사건이 발생했다 평양이죠 평양 그래서 이때 평양감사가 박규수였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조선형 평사가 결성된 건 진주죠 진주 1923년에 진주에서 백정들의 평등한 백정들의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운동이 형평성 운동이었죠 그래서 여기 함경도 쌍성총관부 현재 함경도 함경남도 쪽이고 여기는 공주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도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명문제 근데 이 지명문제는 너무 쉬워 그냥 평양 평양에서 제너럴 시험으로 사건 평양감사 박규수 자 6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명문제 나왔어도 이렇게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했다 자 6번 다음 전투 이후 일어난 사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에 힌트는 그냥 매소성이죠 매소성 자 여러분들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가장 기본 문제예요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자 백제 멸망 660년 그러니까 백제는 당나라 백제 땅에다 바로 웅진 도덕부를 설치해요 그리고 한 3년간 백제 부운동이 있었고 자 그리고 고구려 멸망 그리고 이 고구려 땅에다 당나라 안동도업을 설치하고 자 그러니까 당나라가 백제 땅에다 웅진 도브 고구려 땅에다 안동도브 그러니까 한반도를 다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당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나당전쟁의 마무리가 육지에선 매소성이고요 바다에선 기벌포에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당전쟁에서 신라 승리하고 삼국통일을 완성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매소성이에요 매소성 자 이 전투에 일어난 사건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기어 웅진 도덕부가 설치됐다 틀렸죠 이어 헌신전이죠 기문돌이 반란을 켰다 참고로 요때는 삼국통일을 완산왕은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왕권 강화에 어마어마한 아이콘 이 양반이 이 양반 때 기문돌이 반란이 일으켰고 기문돌이 아니죠 작사를 내버려 숙청해버리고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구서당십정 국학설치 그러니까 이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 제도 완성의 아이콘이에요 한이 넘어나 자 기문돌 니은 반란 맞고요 그 다음에 국학설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봉운동은 여기잖아요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믿을 수 없게 쉽게 나왔어요 그냥 신문왕 때 업적만 쓰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자 답은 3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6번을 까지 하는데 6번까지도 어려운 문제 없다 보시면 돼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 어떻게 하면 3국의 기본 문제죠 순서 문제인데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봅시다 신라의 우상국 정부 이건 6세기 지중왕 때죠 6세기 초죠 지중왕 자 고구려의 서한평 점령 저거는요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 미천왕이 한 일이 업적이 좀 많은데 서한평 지금의 신의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낭랑군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미천 낭랑 자 다음에 백제와 대하성을 정복한 건 7세기 사건이고요 이때 백제가 의자왕 때고 이때 신라가 선덕여왕 때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수세에 몰리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라 신라의 금관광야 이건 6세기 초고요 그 다음에 법흥왕 때 나란히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이거든요 근데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끝장이 나고 지중왕 때 대가야가 끝장이 나요 그럼 이거는 그냥 라는 요직이죠 그럼 순서 볼까요 나 가 라 다 나 가 라 다 답은 3번이다 자 그래서 7번까지 그냥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재수없던 학생들은 그냥 1분 컷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자 답은 2번이죠 월정사 8각9층 탑은 원내 석탈모방에 제작하였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문화사 할 때 이거 워낙 많이 나온다 자 송월 타월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송월 타월 그 다음에 월경 이런 얘기도 했고 이게 워낙 많이 나와요 월경 그래서 월정사 경천사 그 다음에 처음엔 당연히 중국 송나라 그 다음에 이때는 원나라의 영향 원나라의 영향 그래서 월정사 8각9층 석탑은 8각9층 다각 다층탑 이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영향 받은 경천사 10층 석탑은 짝수탑 이란게 특징이에요 짝수탑 이고 또 하나 대리석을 만들었다 화강암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은게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탑 이다 그래서 이거 바꿔놓는거 주의해라 월경 송월 타월 송나라 월정사 8각9층 원나라 경천사 10층 그래서 이것도 지역개만 얘기했는데 원각사지 10층 탑 은 세조때고 우리나라 국보 2호 다 그래서 시험에 겁나 잘 나온다 이 세개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바로 이거예요 월정사 8각 송월 송월 타월 송나라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리고 황해도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징전 응징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의미하면 응징전이죠 응징전은 최초의 다포식 건축물이죠 주심포는 세개 외워야죠 봉부수라고 해서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거기에 건물들이 주심포고 최초의 다포식 건물은 성불사 응징전이다 자 그리고 고달사지 승타 이거는 8각원당 신라양식의 8각원당형을 계승한 대표전 고려탑이다 이것도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8각원당형 고려시대에 나오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고달사지 승타 그거 기억하시고 직지심체얼절은 1377년 세계기록유산 등계된 현저한 가정으로 된 금수할자 보내다 1377년에 제작이 되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기본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하고 9번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답은 그냥 2번이죠 혼일강리역대국도 혼일강리역대국도 저 엄청 많이 나온다 했어요 태종 때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 자 이거는 원나라의 지도인 혼일강리도와 성교광피도를 가져와서 여기에 우리나라 일본을 더해서 만든 동해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혼일강리역대 지도는 어떻게 해결해졌냐 우리나라가 이만해 세계지도인데 물론 요보다 약간 또 적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만한 나라가 있어 이게 어느 나라가 있어 중국이지 너무 크게 그렇다 한 요만하고 이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반 이상이 중국이야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유럽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역계 많이 있잖아요 부대륙은 있지만 신대륙은 없다 그리고 너무 지나쳐 중국중심이다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서 자 이런 얘기했잖아 이런 지도만 보다가 진짜 세계지도 자 곤여만국전도 이게 서양 선교사 만든 지도고 진짜 지금의 세계지도 비슷한 세계지도 그러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했잖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왜 진짜 세계지도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큰 나가고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곤여만국전도를 보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우린 우물안의 개구리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곤여만국전도 참조했으면 지도가 이따위는 아니죠 그래서 참조한 건 혼일강리도와 선교강피도라는 중국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가져와서 그래서 여기 혼일강리라는 써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일본을 합친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되지 곤여만국전도를 참조한 게 아니라 이런 지도만 보다 곤여만국전도 보고 깜짝 놀랐다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본 문제고 대동여 지도는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동국지도는 동국지도한 건 우리나라 지도한 뜻이에요 왜냐 동국이 우리나라한 뜻이야 지도 그래서 동국지리지하면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해설서고요 동국지도는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일단 세조 때 양성제 동국지도 그 다음에 나중에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인데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써요 근데 백리마다 점을 찍었다 해서 백리 척이라고 하는 거고 영조 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철정 후반 고정 초반 이때 대동여 대동여 지도가 쓰여지죠 대동여 지도 철정 막판 이때 고정 뭐 이 사이에 쯤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 대동여 지도는 심리마다 점을 찍는다 해서 심리 척이에요 자 봅시다 대동여 지도는 심리하다 눈금을 표현했다 맞죠 그 다음에 백리 척이다 맞죠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라는 게 나누었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걸 모르셔도 여러분은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죠 왜 혼일강리 혼일강리 역대역도 지도하고 권영학주정도 완전히 다른 거니까 진짜 세계지도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합니다 자 가에 대한 선로를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겁나 쉬운 문제죠 자 유성룡도 역시 미국을 거둔 쌀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원이 끝났어요 자 대동법 자 공납이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폐단이 너무 많아 이 폐단이 심해지니까 폐단이 너무 심해지니까 조광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쌀로 거두자 수미법이 대도되고 특산물 대신에 특산물이 트집잡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쌀로 거두자는 수미법이 대도되고 이게 조광조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라든지 유성룡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이게 대동법으로 법제화돼요 언제냐 광해군 때 자 이원익의 건의로 자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경기도 땅에서만 적용이 되다가 점차 확대가 되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양반들 반대가 너무 심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작과 전국까지는 백년이 걸려요 근데 양반들 반대가 너무 심해 근데 그 양반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대동법의 중간에 저기에 한마디 좌초할 뻔 하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김육이에요 그래서 이원익 김육 나오면 대동법 그리고 뭐 유성용 쌀로 거두자 이거 힌트 넘어내요 이건 대동법 일 수밖에 없고요 자 대동법 대동법은요 대동법은요 특산물 거두던 걸 대동법은 쌀로도 거둬도 되고 옷감으로 거둬도 되고 화폐로 거둬도 되고 그래서 화폐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또 문제 이건 특산물을 거둔 거잖아요 특산물 저기 국납은 근데 이건 화폐나 썰고 이런 걸 이제 거둔 거를 갖고 이제 국가가 인지하는 상인한테 이제 이걸 돈을 주면 얘가 전국을 다단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을 해요 이분들은 공인이라 그러죠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했다 맞아요 공인이 등장 화폐의 유통활발 공인의 등장 그래서 상업의 발달 이게 기본 형태고 그리고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거 맞고요 그럼 다음은 몇 번이에요? 다음은 2번이죠 이 결작은 그냥 균역법에 대한 거예요 균역법 그러니까 대동법을 몰라도 그냥 결작? 균역법이네? 끝 자 균역법은 뭐냐 자 군필을 두필을 두세필을 한필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만약에 천억의 국방비와 거쳤다면 자 이게 천억인데 한필로 주어졌어 그럼 500억밖에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억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땅가진 지주들에게 또 더 걷어 이걸 결작이라 해요 일결당 이두시 그리고 좀 잘사는 집 자제되게 선무군관이란 칭호 주고 이제 선무군관포인데 칭호를 주고 옷감을 또 걷어요 그리고 어세나 염세 소금세 같은거를 균역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균역법으로 인해서 줄어든 돈을 보충하는 수단 그래서 결정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균역법이지 답은 2번 저에서 지금까지 10번 해봤어요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아 쉽다 자 11번 가임물이 추재한 정체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뒷부분은 좀 어렵겠지 했는데 뒷부분 11번도 깜짝 놀랐어요 왜 서원 날린 건 흥성대원군이잖아요 서원 날린 건 흥성대원군 자 흥성대원군 고정대 자 흥성대원군 자 여러분들 딴 거 다 몰라도 흥성대원군은 비변사를 날려버렸어요 비변사를 날렸어요 왜냐 세도정치기에 외척가문들이 모여서 비변사에서 다 헤쳐먹었거든 그리고 이게 왕권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흥성경건은 왕권 강화를 꿈꿨고 비변사를 날려버립니다 자 근데 강화했다 말도 안 되죠 통상수여 거부정치와 당에 맞고요 대전회통 여러분들 그 법전 변천 성정대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통편 그리고 고정 때 대전회통 이건 그냥 기본이고 그리고 이건 환곡제를 날려버리고 사창제를 활성화했다 실시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흥성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비변사 협파거든요 날린 거 근데 강화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저 시험까지 보고 딱 생각했죠 아 이번 시험은 끝까지 쉽겠구나 자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체로 옳지 않은 것은 제일 좋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사료가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여기 딱 보면 독립공채 독립신문 연통제 교통구 그냥 대한민국 위시정부에요 그냥 이거만 봐도 되는데 일단 이거 사료에도 어차피 또 힌트는 있어요 뭐냐 자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제 본정부가 전 국민의 위무받아 조직되었다 여러분들 워낙 많죠 자 3.1운동의 성과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본이 통치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꾼 거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대한민국 위시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건 대한민국 위시정부에요 그냥 자 대한민국 위시정부 독립공채 발행했죠 독립공채란 건 한마디로 이제 독립자금을 모집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판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사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일본을 몰아내고 한마디로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비싼 값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외국신문 사주세요 독립공채 많이 발행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립신문은요 어떤 애들은 독립협회 하나만 알고 있는데 독립협회하고 대한민국 위시정부에서 발행한 신문 이름이 독립신문이에요 자 그리고 연통부 연통제 연통제가 있었어요 연통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정조직망 그 다음에 정보수임망 교통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연통제에 이건 제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 연통부란 기관을 설치하였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건 이거를 몰라도 답은 그냥 무조건 4번이에요 왜? 전환구 쩐이란 건 돈이에요 돈을 찍어낸 기관인데 저 전환구는 이건 일제강점기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훨씬 전에 개화하기 1883년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야 조선의 돈 따위는 믿을 수가 없어 니네들 돈은 이제 못 써 일본 제르넴권으로만 앞으로 이게 화폐야 남아 그 전에 전환구에서 만든 돈은 다 그냥 쓰레기야 그래서 일본의 화폐를 바꿔 이게 화폐정리 사업이잖아요 1905년 그러니까 이거 화폐정리 사업할 때쯤 되면 전환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둬야 돼 지금 이건 일제강점기 이건 개화기 화폐정리 사업 전에 없어져요 그럼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좀 어렵나 하는데 어처운없이 없이 쉽고 좀 아 좀 이번에 어렵지 않을까 했더니 쉽고 자 봅시다 13번 자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을 오는 건 나 자 딱 봤더니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되어 1층 노력할 것을 유무합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의 수출의 날 기념식에 지음하여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승만이나 장면 정부까지는 수출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해요 자 근데 박정희 정부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박정희 정부 때 언제 수출 주도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연도는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 그래서 이때 막 엄청난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나는 박정희예요 박정희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답을 얘기하면 답은 4번이죠 베트남 이때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베트남 파병이 박정희 때 시작됐어요 1965년 그리고 1966년에 주한미대사 브라우니 각서를 써줘요 앞으로 한국이 계속 베트남의 군대를 파괴하면 이렇게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줄 거다 그게 브라운 각서예요 주미대사 브라우니 그래서 답은 그냥 4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약간 논란이 되는데 대통령 직선제기원을 추진하였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1961년에 어떻게 하면 박정희가 권력을 잡게 된 게 5.16 군사정병이죠 구태타 이렇게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은 박정희가 집권했다기 보다는 이때 박정희는 약간 그냥 뒤에서 조종하는 거고 이때는 그래서 이걸 군정이라 군대가 정치했다 군사정부 시절이에요 군정 그리고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이제 딱 집권한 건 63년부터죠 그리고 1979년에 서거할 때 이때까지예요 자 여기를 어떻게 보면 박정희의 집권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군사정부 시기고 그런데 이때 언제 63년 선거가 대통령 직선제로 되거든요 그때 이때 오차 개헌이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대통령 직선제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번이 그냥 확실한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군사정부 시기에 박정희가 그래도 뒤에 그러니까 집권이라면 보통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한마디로 장면 정권 무너지고 이제 군대가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1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번은 이제 물론 복수정답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1번은 아마 채택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집권이니까 그래서 추진한 사실로 오른 것은 답은 4번 여기 63년이잖아요 아 여기 66년 브라운각서 자 그렇게 하고 3.1 민주국선언을 발표했다 이거는 박정희 시대가 맞지만 이거는 박정희에 반대하는 선언이잖아요 박정희가 1972년에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여기에 엄청난 저항이 많았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딱 하나만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3.1 민주국선언 근데 연도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유신 반대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승만 정부니까 답이 될 수 없다 답은 4번 그래서 이제 13번은 아마 차라리 모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서 1번 쓴 애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면 다 4번 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박정희 집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엄밀하게 하면 군사정부였고 그리고 초면에 어쨌든 5.16 군사정부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초면에는 박정희의 상관이 있었어요 걔를 얼굴마다 내세웠다가 나중에 제거되고 박정희가 실질적 짠이 되고 결국 여기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집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다 14번이다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그르냐 그래서 여러분들 박정희 문제도 13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그냥 오차견 이거 62년 했던 오차견이 이때 62년이니까 그냥 1번이 맞겠네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이건 너무 서두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3번까지도 다시 문제였다 14번 이거는 애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송중길 여러분들 여기 딱 봤는데 상복에 대한 절차 끝났잖아요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화해서 문제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를 해요 현종 때 근데 효종의 새엄마였던 자이대비가 상복을 3년 입냐 1년 입냐 갖고 싸운 게 1차 예송이고 예송이란 건 뭐냐 예절 예절을 가지고 송은 다툴 송자예요 예절 갖고 다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남인과 서인이 미친듯이 싸워요 1차 예송은 3년 입어야 되냐 1년 입어야 되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송은 1년이냐 9개월이냐 근데 둘 다 1년이 이겨요 그래서 처음에 서인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봤더니 송중길에 대한 반박이에요 여러분들 서인의 대표물이 있대 송시열이에요 그리고 송중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아 이거 이제 남인의 얘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건 남인지 다시 송중길에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절차에 관한 것이 신과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하고 송중길 저 새끼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거다 이건 쭉 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꼭 첫째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효종이 복림되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게 효종이에요 그러니까 서인들은 첫째는 3년이고 둘째는 주자가래 하면 1년 상복 입는다 그러니까 그냥 주자 얘기한 주자가래에 따라서 1년 있게 하자 했더니 남인들은 남인들은 왕 중심이거든요 남인들은 뭔 개소리냐 일반 신하들이라 그렇겠지만 왕이시지 않냐 왕은 특별해야지 3년 입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꼭 첫째이기 때문에 3년복 입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힌트가 너무 많아 송중길, 송시열은 그냥 서인 그리고 3년복을 꼭 첫째만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둘째 효종의 세원만 했던 자의 대비도 3년 입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겁나 쉬운 거예요 그냥 남인이고 남인은 기사한 거로 정권을 제작했다 현정남에 숙종해요 숙종 때 환국이 세 번이에요 경신, 기사, 갑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야 해요 그냥 무조건 딱 하나만 외워라 남인이 기사회생했다 이 말만 외워라 그래요 남인이 무슨 회생했다? 기사회생 남인이 기사회생을 했다면 여러분들 기사한국에선 남인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앞에 누구겠어요? 서인 그럼 여기 누구겠어요? 남인? 여기 뭐다? 서인 그리고 결국 서인이 최종 승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사한국 정권을 제작했다 남인 자 맞고 자 인조반정을 주도했다 인조반정은요 자 서인이 주도하고 여기에 남인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자 그리고 정조 시기에 탕평정치한 추울이었다 여러분들 정조 때 남인들이 조금 등용이 돼요 정조의 탕평정치에서 그리고 이때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남인의 다산정략용 선생이죠 자 그래서 정조 시기에 탕평정치한 추울이었다 맞아요 남인 그리고 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겠지만 서인이죠 어떻게든 남인의 대표물은 이왕이고 자 그래서 답은 ㄱ디그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얼뜻 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주의깊게 보면 너무 쉬운 문제가 대다수였다 자 그래서 14번까지 이제 그 15번 자 나식에 일어난 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삼폐란에 발생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본과의 조선시대의 여러가지 갈등들 이거에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 때 쓰시마 삼계탕만 알면 된다 쓰시마 삼계탕 자 쓰시마섬정벌 삼포개양 개약조 그 다음에 중종대 자 삼포에서 얘네들이 난리를 일으켜요 이게 삼포왜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류를 끊으려 했더니 앞으로 잘할게요 임신약조고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얘네들이 또 깽판 쳐요 이게 사랑진왜변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또 관계를 끊으려 했더니 명종 때 정말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서 정리약조를 해요 거기다 이 새끼가 진짜 큰 깽판을 치는게 을묘왜변이에요 자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자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중종 때 삼포왜란때 비변사 처음 설치돼요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왜변 때 비변사가 이건 임시규가 있고 상설교육으로 설치가 되고 임진왜때 비변사가 최고 권력교육이 돼요 자 봅시다 삼포왜란이 발발했다 중종 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선조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는 명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종 다음에 임종이 있는데 이분은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세요 명종 명종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조선 전기 어제였던 시대 뭐 을묘왜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국구 도적이었던 무슨 걱정이 날 때냐 인걱정이 날 때였던 시대예요 어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인걱정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화에서 보면 사화 보면 중종 때 연산군 때 무어 갑자가 있어요 그리고 연산군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됐고 중종 때 조광조와 종료는 김효사화가 있어요 그리고 명종 때 마지막 사화이 무슨 사화가 있다 을사사화 그래서 이건 사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끝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차로 경국대전 이건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이니까 너무 앞이고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금수활장은 갑인자 주저였다 개미자는 태종 아버지 태종 갑인자는 아들 세종 이 개미자 갑인자 그 조선시대 활자체는 한 10대까지가 되지만 요 두 개만 외우면 된다 했어요 여기서 90% 나오니까 그래서 요 둘 다 세종 세종은 훨씬 더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두 개는 어차피 답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답이 안 돼요 그럼 제일 뒤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명종 그래서 15번도 뭐 이렇게까지 알 표도 없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회사령이죠 회사령 일제시대에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910년대 무식하고 단상에 통치하던 시대 1910년 자 산미증식계획이 폐지되었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했던 거예요 자 이때니까 말이 안 되고 국가총동법 이건 꼭 외워야 되는 연도 38년 말이 안 되고 남면 북양정책이 추진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이 끝날 무렵에 이제 쌀 수탈에서 바꿨죠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모직물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를 심게 하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게 하는 이게 남면 변화 이건 1930년대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이때 1910년대에는 보통학교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수업량이 4년이에요 그러다 1920년대 가면 일본인처럼 일본처럼 6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4번 자 그래서 16번은 4번이다 17번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오른 것은 아 여러분 원래는 이게 없었으면 이 문제가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가 할 수 있어요 자 한국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쭉 하고 한국임시위원단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이 없으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임무를 결의한다 근데 여러분들 소총에 놨잖아요 그럼 소총에 나오면 현대사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엔소총에 자 이거는 가능한 지역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알아서 해라 그럼 이건 남한만의 총선거에요 남한만의 총선거고 총선이라고 하죠 총선거고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50총선거가 실시되는 거예요 자 다음 100번이다 2번이죠 50총선거가 실시됐다 1948년 5월 10일날 그러니까 소총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유엔소총회에요 유엔총회는 남북한 총선거고 유엔소총회는 그냥 아휴 귀찮다 가난한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총선거가 실시됐고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미군전청이 설치된 건 1945년 9월 달이고 자업작위원회 1946년 미소공전의 1차 미소공전의 1946년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근데 이 문제도 이것만 보면은 언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알아요 근데 너무 출제자 배려가 너무 센 거지 소총회를 써놓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점의 각 항구에 머문던 죄를 범한 것은 조선국 인민에 관계된 사건일 때는 일본국 간의 재판다 이건 여러분들 강호도조야 1876 우리나라 나름은 이런 거죠 여기에서 불평등 내용이죠 그래서 강호도조약 치외법권 우리가 언제 한마디로 우리 개항장 내에서 일본 새끼가 갱판을 쳐도 우리가 처벌 못한다 이게 치외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호도조약이고요 나는 딱 봤더니 청나라 상인들은 한양까지 와서 장사할 수 있다 이거는 1882년 임오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니까 민시정권에서 이제 청나라한테 혜택을 준 거죠 조청 상민 수륭 무역장 자 그럼 딱 봅시다 여러분들 끝났어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부속조약이 있어요 부속조약 그래서 이제 속약이 있고 통상장정 무역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그 부속조약 내용 중에 뭐냐면 개항장에서 심리를 못 벗어난다 그리고 거기서는 일본 화폐를 써야 된다 여러분들 강호도조약이 본조약이라면 불평등 뭐 한마디로 한국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치외법권 연예측량권 이런 것들이 강호도조약의 본조약이라면 부속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조약이 채월되어야 되니까 1번은 여의고 자 2번 러시아가 압록강력의 산림벌채권을 획득했다 이거는 1896년에 우리나라 왕이 도망을 가요 러시아공산으로 아관파천대 러시아한테 그냥 우리나라 산림권을 엄청나게 줘요 이게 2번이고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황국자가 들어가잖아요 황자 그건 무조건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대한자나 황국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조건 대한제국이라고 그러면 대한제국은 몇 년이야 189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라고요 정확히 전 1898년인데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대한제국 이후다 그러면 여기 3번 틀렸죠 그 방공령 사건은요 4번 1883년에 방공령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빌미로 일본 새끼들이 깽판 친 게 방공령 1889년 방공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889년이니까 말이 안되고 답은 1번이다 여러분들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아슬아슬한 답이 없고 그냥 이게 그냥 무조건 234번은요 나 이후에요 기본적 내용만 알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문제지 234는 그냥 나 이후다 이거는 공부 조금이라도 하는 애들 다 알거든요 그럼 답은 1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겁나 쉽다 그러니까 이건 강화도자이고 부석주야 19번입니다 19번도 내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14개 조목하면 보통 홍범 14조를 애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아예 써놨어요 이거 홍범이야 겪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 문제는 자 이거 홍범 14조에요 홍범 14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언제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1차 내각 2차 내각 3차 내각 4차 내각 기억하실 거에요 그리고 1차 내각 때 1차 갑오개혁 2차 내각 때 2차 갑오개혁 여긴 기억이 없었고 4차 내각 때 을미개혁을 시시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홍범 14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홍범 14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홍범 14조 한 다음에 한 개혁은 2차 갑오개혁이 맞아요 근데 홍범 14조의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면 홍범 14조의 내용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정리하고 2차 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밝힌 거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오히려 1차 갑오개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봅시다 1차 갑오개혁은 공사노비법 협박 신분제 해방 그리고 탁자문에서 재정을 이뤄나 한다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홍범 14조에요 왜냐? 14개 조목을 홍범이라고 아예 써있잖아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베르시는 너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자 그래서 탁자문에서 조사할 부과 이거 맞아요 기역 그리고 니은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물을 분리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디귿 봅시다 이거는 진짜 주문이야 지게란 말 나오면 전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대한제국이다 광무개혁이다 그럼 이거 틀렸죠 그거 대한자 넣었잖아요 그럼 대한제국 되죠 여러분들 대한제국은요 이거는 1894년이고 여긴 1895년이에요 근데 대한제국은 96년에 러시아 공사가 도망가고 아관파천 그리고 97년에 다시 돌아와서 선포한게 대한제국이에요 1897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1897년 이후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놀라운게 와 진짜 이거 수험생을 너무 많이 배려한 거 아닌가 사료에서 홍범시사 좀 모르실까봐 십사개 좀 홍범 써놓고 그 다음에 아예 이건 그냥 대한제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1차가 을미격 막 섞어 놓고 있는데 아예 그냥 헷갈리지도 마시라고 그냥 저거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19문제를 풀었지만은 다 쉬웠어요 자료 20번입니다 가식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만주사변 만주사변은 1931년이죠 그리고 태평양전쟁은 1941년 결론 1930년대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답은 엄청 쉬워요 황국신민서서 암송하는 청년들 맞아요 1930년대 전시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한테도 외우게 해요 우리는 황국의 그러니까 일본 황제의 충성선 신화되는 백성이 나면서 그걸 그냥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화된 건 한 37년 이후인데 중일전쟁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30년대부터 전시체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작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냐 그냥 3번이에요 답은 무조건 제국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자 제국신문은 뭐냐 개화기 신문이에요 개화기 개화기에서 대한제국대 그래서 대한제국 왜냐 제국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대 신문인 거야 1898년에 두 개의 신문이 있어요 황성신문하고 제국신문이 있어요 어떤 황제의 나라 제국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신문들은요 일제시대가 되잖아요 일제강점기 되면 다 패간이에요 다 패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문들은 일제강점기 되면 다 패간 1910년대에는 청독부 기관지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1920년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조선동화일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신문 얘기할 때 이거는 얘기하죠 한마디로 이제 일제시대 되면 다 패간된다 이런 신문들은 그럼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냐 그냥 3번이에요 3번 이거는 그냥 개화기야 개화기 그리고 이건 일제시대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지 그리고 쌍성보호전투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중일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무장독립투쟁에서 한국군과 중국군의 한중연합군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북만주하고 남만주가 있는데 북만주 쪽에서 한국독립군과 중국의 호루군이 힘을 합쳐서 여러 전투를 이기는데 그게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주사변 이후에 그 만주에서 벌어졌던 투쟁들이에요 이건 연도는 1930이었는데 여러분이 이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 그냥 답은 3번이니까 자 이거 맞고 이거 맞고 그리고 답은 이거 근데 이게 1번 같고 헷갈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애들이 오히려 더 헷갈렸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도 미리 얘기했어요 답은 3번이에요 확실해 이건 그냥 제국신문, 황성신문은 일제시대 되면서 다 폐갈된다 그냥 그런데 너무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헷갈리냐 1번을 자 여러분들 우리 개화기 때 개화기 때 지금의 초등학교는 소학교였었어요 소학교 그러다가 원산학사도 나중에 원산소학교 이렇게 되는데 1906년에 보통학교 보통학교가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요 그냥 보통학교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938년에 심상소학교로 바뀌어요 그리고 1941년에 1941년에 이제 국민학교가 되죠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90년대까지는 국민학교였다가 1995년에서 96년 넘어갈 때 이때 지금의 초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소학교, 보통학교 그런데 여기가 소학교가 아니라 풀램은 심상소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차 교육령 1938년에 3차 교육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국민학교 다시 여기 국민학교 여기 심상소학교 여기 보통학교 여기 소학교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소학교에서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소학교가 아니라 심상소학교잖아요 그런데 짧게 지르면 소학교고 심상이란 건 뭔 뜻이냐 심상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심상이란 건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심상이란 말 자체가 대수롭지 않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소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작은 학교 그게 심상소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란 애들로 심상소학교이지 소학교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상이란 말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별거 아닌 소학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하고 3번을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건 애매하고 이건 확실해요 그럼 답은 뭐로 쓰려고 했죠 확실한 거 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보통인 애들은 그냥 3번 써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애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애매하고 3번은 확실하다 그건 몇 번 답 쓰셔야 된다? 3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초해석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 수업을 이 특강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해설 강의 들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정말 힌트가 너무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험 보실 때도 최대한 힌트 찾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수점 나오시면 여러분들 다음 시험도 진짜 95점, 100점 가까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 지금 오늘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2023년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초해석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